안녕하세요. 스파이크 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기계식 키보드에 사용하는 키캡입니다. 몬스터 주식회사 제품이고, 모델명은 닌자 워리어즈 키캡이구요. PBT 재질입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시면 회색과 흰색 투톤이구요. 스페이스바는 닌자가 뛰어가는 듯한 역동적인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키보드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켜보겠습니다. 어둡게 하면, PBT 재질이지만 빛이 어느정도 추가가 되는 제품이구요. 기존에 사용하던 키캡도 PBT 였지만, PBT도 두피에 따라서 같은 키보드에 장착했을 때, 클릭감이나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 키입니다. S, 같은 키캡이고 같은 스위치라도 공유라는 소음이 나구요. 기존에 사용하던 A 키캡을 장착을 하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기존에 사용하던 PBT 키캡이 좀 더 얇아서, 소리도 가볍습니다. 지금 키캡에 따라서 키보드 스위치가 같더라도, 키감과 소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